그, 초상화 그려드릴 분은 어디 계십니까? 여기 있어 선비님도 참, 이러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? 제가 고마워할 분이라면서 나만큼 낭자한테 고마운 분이 또 어디 있어? 알겠습니다 오늘 초상화 값은 거하게 받아야겠습니다 그건 걱정 마시오 아파도 미워하지 말자 혹시 추억이 다칠까봐 많이 그립고 또 보고 싶을 테지만 사랑했잖아 그대만이라도 행복하게 지내줘 나는 괜찮아요 밤하늘이 지켜주겠죠 뭐, 뭐 하는 거야? 가만히 계십시오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괜찮겠어 저만 믿고 따라오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을 너무 빛나고 있을 그대와 난 기다릴게요 마지막 이 눈물이 날 막아져도